이집트와 미국, 이스라엘이 현지시간 2일 카이로에서 라파 국경건문소 재개방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집트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라파 건문소 재개방 논의를 위해 카이로에서 3개국의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파 건문소는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한 후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라파 국경건문소를 구호품 트럭에 재개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